1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1등이 먼저 칠 거예요. 뿌려서 먼저 1점 내는 사람이 팀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점이에요, 1점. 절대 우리는 안 알려줄 거예요. 본격적으로 엑소, 백현, 카이세훈과 함께 이순채널 당국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채널 엘하이 시작한다. 아 좋아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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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백현이 1등으로 치고. 다음 세운 가위바위보. 뿌리는 건가요? 어떻게 뿌려줄까요? 여러 가지. 이걸로 뿌리는 게 있고,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게 있고. 오중해듯이 이렇게. 고정빨 괜찮은데요? 고정빨 괜찮은데요? 고정빨 괜찮은데요? 하여튼 셋 중에 그나마 점수가 제가 좀 높아요. 그 점이라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스타트! 자, 스타트! 자, 1점입니다, 1점.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공부터 좋은데요? 아닌데요. 백공. 흰 공. 자, 총 7을 하고. 오! 자세가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왜냐면 이게 본 거야. 채널을, 그렇죠? 네, 맞죠. 왜냐면 하수도 처음 치시는 분들이. 아, 이거 흰 공씨가 별로 안 가요. 흰 공입니다. 오, 이거 공 좋지요? 1점이라 긴장됐나.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쵸, 뭐. 저희는 다 어렵습니다. 세운 씨 같은 경우는 못 치기. 오, 제대로 그 길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제각 돌리기인 거죠? 민 씨. 제각돌리기인거죠 민희씨? 어? 뭐예요? 일단 첫때문은 약간... 히펜, 히펜 자 2번 세훈 오늘 약간 엉망진창 날인데 세훈 사실 제각돌리기 그게 딱 각이었는데 이 정도면 또 세훈이가 왜냐면 워낙 신체 조건이 좋아요 브릿지나 이런... 아까봤는데 자세가 너무 좋으시네 손발이 길어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돌리는 거 자신이 없어서... 저기 죄송한데 혼잣만... 어? 야 무슨 트위스죠? 대전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뒤돌려치기를 친다는 생각도 있는 거 같고 근데 이렇게 갈까요? 어? 어떤거죠? 좀 어려운걸로? 세훈이가 원래 치기 전에 되게 싫어니까 아니 진짜 한 30분씩 들어가요 긴장감이 엄청나네 1점짜리 다 야 도대체... 야 이거를... 어떻게 칠까?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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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나오는데... 아 지금 공 브릿지가 좀 안 좋히네요 자 카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이게... 이렇게 큰데에서 친게 처음이어가지고 음... 아 그래도 이거 좀 승산있죠 어 승산이 있다고... 그래? 남내기라고 되게 쉽게... 남내기가 되게 쉽게... 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거군요 1점 치기인데 1시간 돼도 재밌겠네요 그쵸? 벽부터 맞추면 무조건 들어가는데 아 이거 뭐예요? 벽부터 맞추면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래? 고수가 또 하수의 말을 듣네요 네 저는 귀가 열려있는 편이라서 자... 오! 오! 저는 언제나 생운을 중시해서 저는 언제나 생운을 중시해서 아 지금 없어요 긴장이 되네 긴장돼요 긴장돼요 엎드리면 긴장돼요 오! 야 이거 느낌 없어요 이게 너무 좋아 이 형은 오! 이 각도가 예술이야? 오! 각도가 예술이야? 오! 아 조금... 오케이 오케이 한 바퀴 더 돌리려고 그랬거든요 한 바퀴 더 오! 딱 각도 보이시죠 원래 한 네 바퀴 돌리면 아 근데 진짜 잘 치는 거 같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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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봤어요 지금 오! 태훈이 그치 그치 나왔어요 이건 이제 키스만 잘 빼면 되거든요 네 저희 노란 공이 이제 빨간 공이에요 짧게 길게요 일단 저는 짧아요 일단 저는 짧다는 거 얘기 드릴게요 자 짧게 길게라는 건 컨트롤 잘하는 얘기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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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오! 기수 뺐어요 자자자 됐어 축구 갑니다 와! 셋 아! 자! 최고 먼저 이제 멤버를 와... 그 다음에 저의 순간이 야 1점 빼야 되는 거죠? 꼭 그렇죠 1점 아니죠 이제 2등이 나오면은 예예 지금 9번만에 친 거예요 2번만에 어떻게 쳐야 되는 거야 아 저보세요 지금 총바지 벨트도 안 했는데 저렇게 멋있지 않아요 허리가 되게 높이 있다는 느낌이 아니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 아 이거는 이제 회전을 일로 주고 얘를 딱 때려서 이게 전문 용어로 예전에는 짱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용어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가 뭐죠? 나 되돌려치기 오! 됐다! 나 되돌려치기 오! 됐다! 공 하나 배운 거예요, 이제 와 참쳤다 와 이건 이 정도는 또 우리 현이가 자 백현 좋았는데 되게 잘 맞히는데요? 아 여기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잘 치는 거 같아 칭찬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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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뛰어져 셋이 박빈 같아 이걸 어떻게 쳐야 돼? 어렵긴 하네요 아 진짜 어렵네요 아 이거는 답이 있지 오 답이 있다고 내가 안 치니까 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어플티랑 전체적인 컨디션은 어 따블팀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어플티랑 전체적인 컨디션은 어 따블팀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 이거 될 거 같은데? 힘 있으면? 안 됩니다 오 이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맞아서 와 진짜 잘 고른다 뱅크샷 됐다 뱅크샷 자 이제 여기서 바이가 성공하면 2등입니다 뱅크샷 뱅크샷 이거는 이쪽 뱅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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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상의 선을 그려보고 있는데 가상의 선을 그리는 거죠 지금 어떻게 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이 정도다 이 정도 지금 우리 백현이 뒤에서 20을 쳐야 된다라고 아니 어떻게 알지 저거를? 10이 10을 알아요 10이 10을 알아요 10이 10을 알아요 박빈이야 와 10이 10을 알아요 오 박빈이야 우와 아 자 이렇게 때문에 자 그럼 초구치기로 갈게요 초구치기 초구치기 아 초구치기 아 이거 떨리는데 이거 자 올라오세요 태현아 3분도 쳐본 적이 없어요 자 초구치기 돌아서 어려워 이거 엄청 떨리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제일 떨려요 이게 제일 떨려요 이게 초구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난 자세가 좋다는데 진짜로 자세 되게 좋다 아 이거 이렇게 됐다 이거 되면 아우 아우 자 다음 카이 흰색으로 치는 건가요? 흰색으로 두꺼워도 돼요 두껍게 맞는 게 나아요 초구가 되게 어려워 자 두껍게 맞는 게 낫습니다 두껍게 맞는 게 어렵네 오 오 오 괜찮다 초구 진짜 어렵다 오 와 너무 두껍게 아 자 한 번씩 더 기회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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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당국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할 거면 뭐하러 여러분 다존심이 있죠 세훈이 입장에서는 많이 좀 지루하긴 하겠네요 아 사실 더 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빨리 끝났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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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있네요 하하 왜 이렇게 얇게 맞지? 하하 하하 한 3분의 2 정도 때려도 돼요 두툼하게 회전을 많이 주면 아 하하 하하 Sec 닉аюсь 자요 그러면은 세운이부터 골라주면 돼요. 파트너의 오늘 꼴찌팀은 짜장면하고 진팀은 벌칙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기대돼. 시장 가면 강아지 팔잖아요. 누구라. 강아지 고르듯이. 강아지 사는 것처럼 해주세요. 세운부터. 저는 남석, 민수, 수근입니다. 친정된다. 수근이 형. 수근이 형. 좋아 좋아. 파이는? 저는 약간 행운을 좀 많이 보고. 약간 행운 샷이 많이 나는. 잘 쳐. 누가 혹시. 행운 샷. 저는 행운이. 이 친구 삶아서는 운이라고는 일대요. 방구에서 할 수 없나요? 방구에서 할 수 없나요? 그러면. 민수. 파이, 민수. 저는 원래 남석이 형 고르라고. 파이, 민수. 저는 원래 남석이 형 고르라고. 아, 좋아. 파이팅. 꼭 이겨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멤버가 이름 불러주니까요. 잘해. 이렇게. 선생님. cej. 눈이 형이 형. 저게 약간의 형은 아니 물건이? 신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나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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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